아니 뭐 이래 이거 아 이거 아니고 텐데 위에 열어야 되나 와우 세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털어줘야지 털어줘야지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물에 살짝 씻어야 되지 않아 옛날에 바닷물인데 소금물인데 아니야 이거 그대로 가야 돼 내가 바닷가에서 근무를 했잖아 부생활을 바다의 냄새가 그대로 놔야 돼 그래 소금물인데 그냥 네 간이 돼 있는 거야 그래 일단은 내 말 들어 군대는 해병대 나왔고 형은 뭐 나왔죠 아 병행특례 병행특례는 말 들어야 돼 아니 손 씻어서 아까 전화질해서 와 근데 엄청 크다 뭐여 안에 부정물이 엄청 많네 안에 뭐 또 있네 아 바로 벗는 게 아니구만 이것도 이르네 ㅚㅑ ㅈㅑ 이제What 아메리 Rachael 오픈 ㅅㅑ ㅅㅑ 백 기금 ㅅㅑ ither 한돈이네 한돈이네 모자가 좋네 모자가 좋네 모자 진짜 와 이 여름에 어 잠깐만 권상우 소라개 알아요? 뭐야 소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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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수도 돼 그리고 이거 한번 싹 이렇게 내려봐 나이키 내가 무슨 나이키 아니고 낚싯바늘 같은데 오케이 조심해 조심하라고 진짜 딱 맞다 딱 맞다 다 부어 다 부어 다 부어 다 부어 빨리 다 부어 오케이 됐어 이렇게 가보자 이거 무슨 갓김치를 갖고 왔어야지 오 머리 좋은데 그럼 거다 먹어야지 맛있지 다시 내려 머리 뭔지도 모르고 내가 시키니까 하는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아 뭔지는 몰라 나는 내리니까 내리고 올리면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로봇처럼 기계적이지 그래야 캐릭터가 심키니까 어 형 가만히 있어요 형 아무것도 못하면서 형도 내 편 들었어 오 또 내려요 형 가만히 있고 이야 하나 둘 셋 와 별로 안 익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익었네 아이가 근데 너무 흰 색깔 원래 익으면 빨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 나온다 근데 와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와 원래 이거는 한 명이서 이걸 다 먹는 거야 아 원래는 아니 혼자 먹으려고 이걸 해왔는데 어 이건 나는 혼자 못 먹겠다 보니까 아무튼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또 꼬리 내리네 나중에 캣사이씨처럼 집에서부터 일만 살아가지고 진짜 먹고 토하는 모습 보여줄게 형제가 한번 먹어봐 제가 지금 바다를 삼키고 있다 와 멋있다 비현이 잠깐만 내 얼굴 가리지 말고 있어 어때요? 괜찮다 김치가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주 아쉽다 김치가 없을때는 회를 딱 올려서 오 따르 없을때는 회냉면이 아니라 회라면이네 회라면이죠 와 좋다 효도 좋다 맛있네 맛있네 이게 8인분 정도 될거래요 와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맛있네 와 댓글에 보니까 형 중국 동포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야 멕시칸도 나왔어 멕시칸도 나왔어 멕시칸마다 중국이 어울린다 멕시칸마다 중국이 어울린다 축구선수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그치? 축구선수? 아 있었어 축구선수가 축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축구공원을 가지고 왔어 이광씨가 거기서 카드를 입에서 막 살아야 되니까 꼬셔야 되니까 갔는데 북한사람 두 명이 와가지고 회복자 둘이 나타나가지고 아 북한 여성이었어 아니 걔네들은 한국 토종이었는데 강남 살더라고 그치 초대받은거야 어 완전히 우리는 뭐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깐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만 형 차혜진 갔다고 꿰거든 갑자기 마술도그를 준비해갖고 야 살아야 되니까 꼬셔야 되니까 그래서 비둘기도 날렸잖아 비둘기도 날렸지 비둘기 날렸지 강력하잖아 임팩트를 그렇죠 축구선수 하나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팟그랜드 정장 입었지 뭐 입었어 팟그랜드 정장 아 근데 진짜 여자 만나러 갈 때 팟그랜드 정장 입었지 인디아는 좀 비쌌어 팟그랜드 정장 부호형은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왔어 그렇지 그렇지 있는 그대로 비호감 타지 않아 캐릭터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고 많이 웃겼어 말로 웃겼어 이용당하고 거기서 그냥 마치 공연만 하다가 끝난거야 걔네들은 웃고 그렇지 야 그거 뭐라고 서로 싸우고 응 여자 내 여자라고 하면 나중에 걔네들은 우리 이용한거야 서로 싸우는 거 막 웃고 있더라고 동물들 왜 싸우는 거 구경하듯이 그렇지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나 부호 다 먹겠지 그래도 밥을 내가 먹고 왔거든 근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네 이거 소득합니다 와 이게 유튜브 아니겠어 아니 모자 쓰고 먹어 그리고 다시 내려 응 근데 모자 누가 훔쳐갔어 형이 훔쳐간 거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가 저기 짐승 사체인지 알고 물고 간 거 같은데 이거 제비집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봐봐 그러니까 어 진짜 소주 와 와 와 와 야 빨리 먹여라 먹여라 오 야 와 야 이게 생수가 아니고 진짜 완전 소주 완전 소주 진짜 완전 소주 와 회를 먹어서 그런가 난 물리네 면이 약간 불기도 했고 혼자 와서 먹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야 주작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비밀봉지에다 버리고 응 주작을 하려도 웃기게 주작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 면을 들어가지고 모자에다가 집어넣고 오 이거 다 먹었다 어디갔어 했을 때 면발 하나 나오고 야 형은 진짜 거짓말고 진짜 해 할 수도 있어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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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포츠가 조금 물리긴 물리네 와 이거 다 먹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고문 기술자가 와 너 집 어디야 그러면서 전불 라면 먹을래 먹이면 이 집은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55-35번집으로 팔아나고 갔다 와 빡세다 응 빡세다 아니 세 명이도 근데 이거 못 먹어 맛있는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맛있는 척 난다 열심히 한다 와 튀길 수가 없다 아니 미키형수TV에서는 이렇게 재밌는데 왜 본인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노잼이 나도 마찬가지 나도 사람이 안들어 다른 유튜브가면 재밌는데 내 유튜브에서는 또 그렇게 웃기기가 쉽지 혼자 하는게 정말 힘들어 맞아 근데 너는 그냥 띠리띠리도 그러고 얘가 다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만들잖아 그렇지 근데 혼자 하면은 진짜 힘들어 아 이게 아니 형 그거 한다고 해서 웃기는게 아니에요 멋있는거 했을때 이렇게 내리는거에요 아 그래? 이걸 왜 내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내리라니까 내리는거 일단 시킨대로 그렇지? 여기 킬 포인트가 닥주 두개나 줬다 웃긴 아 닥주가? 이거 뭐 반대로 쓰면 이란에 압둘라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한 명이 먹는 사람이 있어? 있지 나 아는 박광재형 어 현화재해장과 실험부터 자! 벌칙으로 이제 벌칙이 된거야 야 라면을 항상 라면을 아 조개 말고 라면 하나 드세요 그 형 이거 다 먹었다니까 아 진짜로? 어 와 이야 대단하네 와 이거 많이 먹어야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 아 아 아 아 나 조개 때문에 못 먹겠다 리얼로 솔직히 한 젓가락지만 먹어줘가봐 야 다 먹겠는데? 서로 돕자 자 얌생이짓 하지 말고 진짜 와 와 아 나 김치가 진짜 고생나네 먹다보니까 그래 너 해볼까? 어 머리쓸려고 그래 그냥 먹어 여기까지 마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와 이거 세 명이서 이거 하나를 못 먹는다고? 딱 2.7개 꼬리네 1인당 8개니까 와 실시간 켰네 어 이보호씨 빨리 먹으면은 구독할게요 역시 되게 맛있었어 두 번 먹을 때까지만 해도 응 아 지린다 인스턴트 맛이 난다 갑자기 와 김치 시원한가 사과사과 시핑 너무 좋겠다 지금 사올까요? 아니 아니 한 젓갈씩만 가져가 한 젓갈씩만 가져가 응 진짜 여기 우리 의리를 보여주자 걔는 나중에 먹고 면 자 보고있다 보고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대학노 개그를 그래서 수십 년을 같이 했는데 아 많이 먹었다 처음이라면 이렇게 많이 먹기 처음이야 진짜 이제는 진짜 거의 없어 와 조개 한 개씩 가져가고 나랑 가져왔어 너 찢어져 나 안 먹어 형 봐봐 왜왜왜왜 조개 들어가 힘도 없어 와 야 이거 와이프한테 주면은 이거 이혼살린다 왜 와 야 이거 응 야 이거 저 꽃게는 화장실에 내려갈 것 같지도 않은데 아 하 하 하 하 결론은 다 먹긴 먹네 이거 다 먹고 나서 모자 또 내려 응 너 내려 하는거 방송 보낼거지 하하하 하하하 아우 지쳐지겠다 우리 옛날에 어디 동네인가 갔었지 형이랑 선안인가 아산아산 내가 거기서 밥 몇그릇 먹었잖아 일곱그릇 먹었잖아 다섯그릇인가 아줌마가 이렇게 벽돌같은 밥 줬잖아 인정방 타고 아 거기 우렁우렁 우렁쌀밥집이었어 응 그런식으로 이렇게 얄밉게 먹었거든 박병형 에이 들어 봐봐요 빨리 응 와 정말 얕 야 난 조개랑 개를 내가 다 먹었어 지금 자 저는 조개 입도 안됐잖아 너는 전 다 먹었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아니 나 보여줘야지 와 아 아 다 먹었어요 와 아 아 큰일났네 이거 자 보여줘봐요 와 자 그러면 전보라멘 먹방 원래는 한 명이서 먹어야 되는데 세 명이서 먹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키라이툰 조카 야 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 야 하하하하 형남간스타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한글자막 by 한효정